안녕하세요. 벨투군입니다. 이번엔 카게로라고 귀신이 쫓아온다는데 뭐 한번 해보려고요. 몇 번 해봤는데 잘 안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게임이 이 게임이 또 문제가 뭐냐. 시작할 때 맵이 랜덤이야. 야 어두워셉 어쩌라는 거야 이거. 전혀 안 비는데. 라이터로 켜야돼. 또 아까는 안되는게 이번엔 되는데. 야이씨. 뭐가 있구만 여기. 이런거 피해야된대. 치자. 소리가 나면 튀어야된대. 뛰는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돼. 요안에 이제 다섯개의 뭔가 아이템이 있대. 그걸 찾아가지구. 이건 뭐니. 뭐야 이게. 이게 누구야. 참. 맵이 랜덤이라는게 참 이게. 죽는다. 에잇. 그렇군. 에잇. 에잇. 뭐냐. 아직 방법이 있었는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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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에다 다 마셨어야 되는거야? 그렇구만 짜짜라자짜 귀신을 피해서 이제 다섯개 다섯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나가는게 목표인데 옛날 맵이 바뀌는데다가 이게 귀신이 어딘지도 몰라 이거 솔직히 내가 이거 깰 수 있을지도 몰라 모르겠어 난 있기는 해? 또 뭐야 저런게 있냐 응? 파약이야? 아이템이 세종류라는데 거울이다 워프한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 아 불빛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구만 아 화면의 중심에다 놔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갑시다 불을 너무 키면 위험한거 아니야? 내 위치가 밝혀지는거 아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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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 켜고 에이, 여기 가도 되는 거 맞아? 여기밖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어어! 어이씨! 안돼! 뭐야 이게 아, 존댓네 이거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도망가야 될 텐데 어, 안전한 것 같아 이제 아, 저쪽에 있나봐 이씨 아이씨 끄자 가만히 있어봐 아이템 어떻게 올라 아이씨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잖아 이 게임이 뒤튜라이 뭐야 이게 아이템 어떻게 쓰냐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게임 깰 수 있는 거야 뭐야 뭘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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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지고 폭죽이 있네 거울 나 아이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아, 실로 하는 거야? 실로? 그렇군 왠지 공포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는 그 컨셉이 점점 이상해져가고 있어 왜 이렇게 어두워 켰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하여튼 소리가 나면 문제야 진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피해가지고 저걸 자고 말이 되는 소리가 나지 불을 안 켜면 또 뭔가 애매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이게 참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으니 이게 참 거울 폭죽을 써가지고 이제 Bitcoin Bitcoin 이게 뭐 문 아니? 아 조금 났네 뭐가 있는데? 네바셔드인가? 뭐가 있잖아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아이템을 다섯 개나 찾아가지고 나가지? 핵의 한 게임일지 맵은 이렇게 큰데 열쇠가 잠겨있다 이런 젠장 아씨 길치라서 모르겠다 이것도 아이템인가? 눌러봐도 안되는거 보니까 안된가봐 아 저기 켜도 켜놔도 곧 꺼지는구나 아닌가? 한번 키면 계속 있어야 되는거 아니? 여기 뭔가 있을거 같다 어 화약이잖아 아니 뭔수로 찾아 나는 길치도 길치지만 난 뭘 찾는걸 못해요 뭐가 오잖아 이씨 라컨 또 여기 왜 있어 표시해두는 방법이 있는데 표시하는 아이템을 또 못 얻었어 내가 환장하네 진짜 이걸 이렇게 적어가면서 살라그래도 시간도 없고 뭐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잠깐만 엘렐레 이런것도 열 수가 있나? 서랍장 못 연다는거 같았는데 안장하겠네 진짜 누가 오잖아 이씨 조심해 이씨 됐다 따돌렸다 왔던데잖아 부자차 안꺼지나봐 근데 쟤들은 제자리에서 이동을 안하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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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잖아 뭐야 이거 귀신은 아닌거야? 뭐야 그냥 길이 박살난거였어 아이씨 뭐가 있잖아 이씨 어 어 튀워야되는데 이씨 폭주 어 거울 아이 순간이동이라도 써보자 그러면 이거야 오는거 맞아? 귀신? 야 다가오잖아 아유씨 아 못해먹겠네 이거 뭐가 어딘지 말할 수가 있어야지 시작부터 문이 열리고 있어 대처법은 모르겠네 진짜 닫을수도 있는걸? 닫을수도 있구나 아이템부터 챙겨야지 거울도 챙겨야지 자 가자 아이템이 있긴하냐? 저 밑에 아이템 다섯개라고 써있잖아 저걸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 뭔가 있다 아 이거 아까 금에버 아니야 여기까지 표시를 해두는 센스가 이문 앞에 표시 됐고 이렇게 하고 가는것이 어차피 저기로 튀는거야 뭐야 이거 아 조작도 불편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안좋아 엥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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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세 개밖에 못해? 모르겠다 귀신은 어떻게 피해되는지 모르겠어. 아, 앉을 수도 있다 그랬지? 앉아봐. 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 그렇구만. 너무 밝지 않을까? 랜턴은 좀 위험할 것 같아.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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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